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FSD V12.3.6를 주말에 써본 소감을 한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인트로도 썼지만 우회전하자마자 물체, 업스트라클이 있고 공사구간이 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피해가는 놀랍지도 않죠. 이런걸 너무 잘해줘서요. 이번 결론을 얘기하면 제가 좀 놀란 포인트들이 몇개 있었고 사람보다 이제는 낫다라고 할 정도로 AI 발전속도가 정말 무섭고 테슬라가 옵티머스 영상을 또 공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테슬라 AI의 힘을 잘 체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FSD를 써보니까 이 회사의 AI 아니면 전체적인 AI 기술의 발전이 정말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빠르구나. 로봇이 양산뿐만 아니라 진짜 일론 머스크가 어닝콜에서 얘기했듯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부분에선 저보다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를 응가하는. 아 진짜 놀랍더라구요. 방금전에 뭐 느끼신거 없으셨나요? 보면 그 밑에 사각형 바닥에 클리어 하라고 거기에 이제 중간에 서있지 말라고 하는거죠. 얘 진짜 꼬리물기 같은거 절대 안하더라구요. 공간을 여유롭게 비워놓고 심지어는 오른쪽에 사람이 건널 것 같으니까. 제가 계속 포인팅 했었죠. 영상에서. 그러니까 그 공간을 뛰어넘는다라든지 진짜 안정적으로 합니다. 보통 사람이면 거기서 가서 머리 뒤밀고 갔다가 뒤에 댔죠. 그런 부분이 계속 쓰다보니까 느껴지니까. 아니 뭐 너무 이건 미쳤더라구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완벽한건 아닙니다. 여전히 전면 주차가 안되죠. 근데 뭐 안된다고 비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워낙 업데이트가 빠르다 보니까요. 잘 하지 않을까 금방. 저 이거 3일만에 업데이트를 받아서 놀랍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것도 참 눈치 보고 들어가는 것들. 차들이 여기 스탑사인에 세워주지만 이거를 들어가는 건데 여전히 전면 주차가 안된다라는 점. 그래도 금방 업데이트가 되겠죠. 아까 공사 구간에서도 이렇게 우회전하다 보면 아 있네 하고 옛날에는 살짝 피해갔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보자마자 바로 인식해서 쑥 바꿔버립니다. 와 그거 좀 반응속도가 더 빠르더라구요. 이 어린이들이 많은 구간에서 와 이 인턴석션에서 정말 놀라운게 애가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차쪽으로 그냥 확 튀어나옵니다. 여기서 근데 얘는 그걸까지 인식해서 아니 저 애 왜 그러지?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사람이라면 일단 가르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을텐데 얘는 그걸 딱 보고 와 대응하는거에 있어서 얘가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게 느껴지더라구요. 그래서 얼른 부모가 제스처를 해서 애를 다시 크로싱하는대로 가이드를 했는데 애가 앞도 안보고 그냥 차쪽으로 대각선으로 오는데 그걸 이미 예측하고 반응이 부드러웠습니다. 와 이거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제는 방지턱도 놓치질 않아요. 색깔이 칠해져있든 안 칠해져있든 그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게 그러니까 언덕이라고 뭔가 이렇게 볼로 올라온 것을 보는게 인식률이 훨씬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런 세세한 것까지 옛날에는 많이 인식했는데 그래도 한두개 놓치는게 있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쓰는거에서 놓친게 없고 아 그렇죠. 이게 비보호 좌회전하는 것도 분명히 저 앞차 쪽에서 벌어진 이벤트까지 다 보고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구요. 아 그래서 이 인정면 확실히 안전하구나 아 그래도 아 좀 조심스러운데 아 그래도 너무 100% 믿으면 안되겠죠. 방금 전에도 이제 토요다 프리우스가 그냥 사거리에 들어가려고 차가 막히니까 그냥 거기 길막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막힌건데 그거를 이렇게 피해가는 살짝 거기까지도 얘가 인식하고 있는 느낌 이번에 몰면서 느끼는 점이 그냥 현재 상황을 대처하는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더 어 얘가 예측하는 느낌이 확연히 들더라구요. 진짜 그 부분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예측하는 부분은 더 안전하겠죠. 그래도 조심스러운데 완벽하진 않지만 보조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탁월하다고 느껴집니다. 꼴랑 그거 버전 조금 올라갔는데도 제가 느끼기에도 월등히 나아진 것 같습니다. 3.4에서 3.6은 아 이것도 또 나아졌네. 지금 이런 12.3.6을 쓴 다른 사람들 평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다들 많이 긍정적이더라구요. 그러니까 12.4랑 아 3.4랑 비교해도 확연히 나아졌다라는 평들이 있는데 아 동의합니다. 차선 쓰는 것과 바로 좌회전 우회전 하거나 비보호 턴 할 때의 공사구간이라든지 뭔가 물차 나왔을 때의 반응속도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굉장히 빠른 시일에 했다라는 점 꼴랑 저는 3.1도 안 쓰고 지금 업데이트를 또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발전하면은 아 이걸 로봇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봇이나 차나 똑같이 모터로 구동되는 건 똑같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슬라가 왜 이렇게 그리고 공격적으로 로봇에 대해서 지금 로봇으로 생산하지 않으면은 미국에서는 대량 생산이나 이런 걸 하기가 진짜 이제 어려운 시대입니다. 저 노조가 이제 남부 쪽에서도 웬만한 이제 자동차 공장에선 다 이제 노조가 설립되는 원래 이제 디트로이트 쪽이야 노조가 강했지만 좀 노동자의 권위 이런 것들이 당연히 증진돼야겠죠. 그렇지만 또 사업하는 입장에선 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부담이 되는 게 맞는데 어찌 보면 이게 이런 로봇을 상용화 하는데 미국이 최적화되어 있지 않나 혹은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로봇을 빨리 상용화하는 그런 여건 다른 나라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좀 낮다 보니까 여전히 눈은 제가 얘기했지만 로봇 기술은 다 있는데 인건비 때문에 사람이 심지어는 더 이렇게 플렉스블하고 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아 마지막엔 어차피 예전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지만 주차를 잘 하지만 이게 전면 주차가 안 되니까요. 아까 다 들어올 때 전면으로 세워져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한 번은 개입을 해야 되더라고요. 주차를 하려면 그래서 제가 틀은 거고요.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보시는 거는 샌프란시스코 아닙니다. 시내에서도 핸들링 하는 게 그냥 시내로 이렇게 쭉 가는 거 여기까지 오는데 자른 이유는 개입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너무 지루해서 아 근데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그런 멀지하거나 그런 부분은 그 구간을 제가 라인을 그 라우스로 오질 않아서 그냥 원원만 타고 쭉 와버려서 안타깝게 고기는 테스트를 못했습니다. 여기 인건비가 워낙 높아지고 지금 미국의 분위기가 노조에 좀 친화적인 웬만한 자동차 공장들이 인건비라든지 노조 설립이 좀 더 용이해지다 보니까 원래 남부는 그렇진 않았는데 아마 이 방법 말고는 오히려 이런 분위기가 결국 미국에서 로봇을 상용화 휴먼웨이드 로봇을 상용화하기가 더 좋은 조건이 되고 이걸 하지 않으면은 제조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분위기 강력한 드라이브 지난 영상에서 비싼 실리콘 포터닉스도 맨날 얘기만 하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AI 수요가 너무 넘치기 때문에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비싸더라도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확실히 우리 인간을 더 많이 도와주거나 대체할 수 있는 그게 이미 드라이브가 확실히 걸렸는데 미국에서도 로봇에 있어서도 그게 걸린 게 아닌가 거기에 선봉장은 테슬라고 그걸 하지 않으면은 원가 절감 및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회사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기업보다도 빠르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전기차니까요 공정이 내연기관보다 더 단순하니까 높은 인건비 상승 그리고 프로세스의 단순화 그게 일론 머스가 엄청 좋아하는 거죠 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래서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AI가 문제인데 와 이렇게까지 차에 있어서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뚫고 돌아가는 거 근데 이제 직선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복잡하거나 어려운 거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던데 아 예 방금 전에 개입이 그러니까 디스인게이지먼트는 아니지만 개입을 한번 했습니다 얘가 너무 노란불에 아무리 공격적으로 셋업을 해도 노란불에는 그냥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스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라고 액셀레이션을 한번 팡 쳐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쭉 넘어가더라고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한다 사실 얘같이 하는 게 맞죠 사람이 문제인 거죠 사람이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게 운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물론 다시 한번 이거 슈퍼바이지드니까 제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적당히 쓰면은 결국 칠링하면서 굉장히 운전도 편하고 안정적으로 한다 아까 보통 사람이면 그 밑에 클리어 같은 거 다시 한번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내가 빨리 가는 게 중요하니까 꼬리물기를 하든 아 뭐 이 정도면 뭐 이게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그렇지 않더라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제가 이렇게 몇 개 다녀봤는데 신기하게 일요일에는 디스닝 이지먼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좀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만 이번 버전에서는 이게 더 나아진 건 맞는 것 같은데 로봇 택시 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깝깝해서 제가 개입한 거 말고는 안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진짜 빨리 테슬라가 로봇 택시 서비스를 웬만큼 제한적인 걸 지금 버전에서는 아 그렇죠 약간의 스윙도 조금 보여졌는데 왜냐면 가다 좌회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런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1차선 했을까 2차선 했을까 어차피 둘 다 좌회전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허둥지둥 약간 그런 부분이 여전히 조금은 근데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안 보여지는데 아까 좀 보여져서 그래도 새 차가 이렇게 도는데 맞춰서 돈다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조금 조금씩 사람같이 이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더 나으니까 참 이걸 전달하기가 무지무지 어렵네요 이건 진짜 몰아봐야 되는데 다른 차하고 비교가 안되죠 FSD를 쓰면 자꾸 아직도 지금 테슬라 FSD와 근데 이게 미국만 북미에서만 이제 되다 보니까 빨리 한국에도 이게 좀 확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다른 회사 차와 주행 보조 자체를 비교를 안 할 텐데 비교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거든요 이걸 써보면은 비교가 안되는데요 이제는 12.3.6은 이거는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죠 저렇게 차 튀어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는 과민반응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다음 장면에서 좀 웃긴 일이 발생하는데 이게 제가 잘못한 건지 근데 제가 판단한 건 아니죠 얘가 판단한 건데 아 여기서도 노란불이면 칼같이 안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사람 보내고 정말 안정적으로 합니다 아 가도에 보통 사람이었으면 가지 않았을까라 생각 드는데 얘 덕분에 그래서 되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칠링하게 하는데 이제 보면요 여기가 막히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확 타거든요 사람들이 이 차선을 안 타요 근데 얘는 타고 이걸 계속 가더라고요 아니 우회전 온니인 것 같은데 사인을 보면은 이게 약간의 아 얘 지금 막 트럭이 약간 선밟고 있어도 그거를 서서히 삐짓고 가죠 이게 HLB 라인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Monday to Friday여가지고 그냥 가도 되는 건지 근데 아까 차들이 굉장히 안 갔죠 저 차선을 안 썼죠 근데 얘는 그냥 훅 들어가더라고요 짧지만 아 실수로 한 건지 아니면은 주말이어서 이게 되는 건지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저도 이 샌프란시스코 내에서 몇몇 라인이 이게 제가 틀렸는지 댓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HOB니까 뭐 사실 여기 차에 지금 가족이 다 타고 있으니까 상관은 없긴 한데 저 차선 저렇게 타고 가도 되나? 이런 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저도 애매한데 얘도 애매한 것 같고 이제 금은교를 넘는데요 예 여기서 진정으로 진짜 차선을 엄청 타이트하게 쓰는 거 금은교의 차선이 너무 타이트한데요 눈으로 보입니다 아 얘가 이 왼쪽에 블럭이 달 것 같으니까 아 그쵸 그리고 여기서 한번 제가 아마 속도로 맥스 스피드를 올리는 거를 오토 맥스지만 여기서 스피드를 컨트롤 할 수 있게끔 사인이 바뀌었더라고요 얘가 하이웨이나 이런 도로를 탈 때 오토 맥스였다가 그 바뀌는 부분 제가 악셀레이션을 살짝 쳤는지 근데 그걸 바꾸게 된 계기가 여기 제한속도가 45인데 여기 45마일로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추월해서 그래서 제가 그나마 이제 조금 가중치를 줬는데 아 그리고 지금 말하는 게 차선이 제가 말하는 게 이겁니다 이 가변 블럭이 너무 타이트하게 있고 이 차선이 다 옛날에 만든 거라서 너무 좁아요 아 여기서도 그래서 제가 하나 얘가 아예 대놓고 이걸 가는데 진짜 그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으로 아예 붙어갑니다 차선 쓰는 게 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정도로 타이트하게 쓸 줄은 그래서 제가 지금 개입을 했죠 그냥 야 그냥 차선을 바꿔라 근데 옆에 차라든지 큰 차가 붙는다든지 애시당초 차선을 타이트하게 쓰긴 했지만 그 몇 인치도 더 타이트하게 씁니다 이제 그게 느껴져요 그리고 앞에 그 프리뷰에서도 내가 차선을 어떻게 쓰는지까지 그린 게 확연히 느껴져서 야 이거는 사람보다 낫다 여기 차선이 너무 좁아서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거든요 얘가 저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그리고 칼같이 이제 나갈 때가 되니깐 뒤에서 기다리죠 그리고 제발 간격을 좀 덜 벌렸으면 좋겠는데 양보도 너무 잘합니다 근데 이게 맞는데 그렇죠 잘 이제 AI랑 타협해서 써야겠죠 그런 부분을 결국 사람들 차들 다 끼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잘 나갑니다 기다려서 결국 그래서 제가 끊을 건데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디스인게이지먼트는 없지만 사람들 하도 저를 추월해서 방금 전에 제가 차선 차선 변경 및 속도 증가에 대한 개입 아니면 노란불에 한번 액셀리션 한번 밟은 거 그거 외에는 소셜리트의 목적지까지 오는데 글이 그렇게 크리티컬한 디스인게이지먼트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또 이렇게 테스트하는 영상을 계속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